한 명에 한 개씩 가능 한 명을 아예 파멸시키겠습니까? 한 명을 아예 파멸시키겠습니까? 수빈이 형을 파멸시키겠습니다 올라와, 화면같이 왕난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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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피 오! 청자찬이 몰랐는데 청자찬이 몰랐는데 하이 하이 내려다 줄래요? 하이 내려다 줄래요? 갑자기 갑자기 태현아! 저리 가! 쟤네 내꺼야 쟤네 내꺼야 택시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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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od 고마워요 우주 안 돼. 안 돼. 자고. 자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뭐야. 제가 태연이 셀카보고 눈 크기 보정 줄여달라고 얘기했거든요. 눈 크기 보정 0이었어요. 자기 눈이었던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안녕 태연아. 안녕 태연아. 어. 형인이 되고 처음으로 맞아. 지모받을 때 생일 너무 너무 축하하고. 축하한다. 즐거운 생일 보내고. 오늘 하루도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. 모두 행복한 하루가 살 거야. V에 끝났어요. 저 태연이 형. 옆에서 V에 끝났다고 하라는 거 다 들린다. 스피커에. 네. 방송 중이에요. 욕하면 안 돼요. 아니요. 나 모르겠네. 수빈이 형이랑 완전 레베치네. 레베룩이 다르네. 우와. 모아서. 떡볶이 맛있어. 왠 따라. 떡볶이 맛있어. 떡볶이 자신 있대. 떡볶이 맛있어. 떡볶이 자신 있대. 떡볶이 맛있어요. 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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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까지 붙이는거야. ym7 더 더 더. 아. 표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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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한번 내밀어. 표 한번 내밀어. 하하. 아오 마이 갓. 아오 마이 갓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니 뭐해. 아니요 아니요 저희 때 너무 행복했던 게 아 우리 수빈이 형이랑 범규 형도 잘하는 게 있다 뭐야 뭐야 주제는 수빈이의 주제님에 대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반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반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하고 있어요? 포도주술 원샷 원샷 도전 머리 깨지겠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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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빈이 형 거실에서 세 발자국 움직여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형인데 아 진짜 아 나한테 뛰는 걸 시키다니 진짜 치명적이다 일어나나요? 오케이 번경 먼저 시작하죠 일어나나요? 오케이 번경 먼저 시작하죠 오케이 가볍게 선택한 거 해주세요 와 이해하고 싶어 치매끼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모여 피어나나 싶어 내 핸드폰을 껴어 꿈에서 나봤던 우주 비행하고 싶어 멀미약을 삼겨놨 일단 수빈이 형은 1등 하면 안 되다 생각해 수빈이 형은 비행이가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가 되게 수빈이 형 속였어요 그냥 마이너스까지 만들어버려요 수빈이 형 수빈이 형은 수빈이 형은 모아분들 너무 사랑하니까 팬사인에 3천명하게 수빈이 형의 힘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연준이 형 가마에 수빈이 못한대요 수빈이 형 같은 경우는 야식 안 먹는 날이 거의 드물죠 수빈이가 거의 꼬박꼬박 챙기면 수빈이가 거의 꼬박꼬박 챙기면 저 한 1주일에 5, 4일 정도 맞아요 요즘 어느 시점의 이유로 수빈이 형이 항상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나와보면 항상 세화연이가 수빈이 형을 먹고 있더라고요 수빈이 형은 아직 문 dessaqua입니다 세화연이가ют 미세위를 확장되어 촬영 후 잠시 후 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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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막내들이 괴롭히고 있습니다. 촬영 후 촬영 후 촬영 후 네... 네... 어... 몇백... mai... 이 момент에 그는 그는 알았죠... 그는 더워져서 사진 찍는 중 고랜 사장님 사랑해? 요즘 강태현 좀 귀여워요. 맞아요. 요즘 강태현 좀 귀여워요. 맞아요. SNS에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은? 아니요. 관심있지 마. 관심있지 마. 헤어스프레이 뿌리고 찍은 사진 투자. 수빈이 형. 야. 수빈이 형. 야. 야. 형 씨의 본관은? 여기 상담자가 있긴 합니다. 나 강릉인 거니까. 태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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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копformation. 핀에게 내 수영하다. 선풍기를 찾았어요. 형,월 pist Naypy. 와우 선풍기에요. 조금만 앞으로 가면 바로 콜라 dispar происходит, 그게 맛있는 거. 발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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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상품 아니죠? 여기 식상품? 그 의자 위에 있어서 가져와서 아 깜짝이야! 오바야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뭐야 뭐야 건축가? 건축가? 테스트트레이더 테스트트레이더 건축가 필요한 트레이더 테스트트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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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은 유난히 추억 가만히 밤하늘을 꺼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아련하게 다가와 추억 널 집에 데려다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greatest FC 위 hype 하고여 지금 LAUGHTER 게다가 그랬어 괜찮은데 갑자기 파인애플 매진 아까 chronically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막 표장을 두 개인집이 changer 아까 이것 때문에 죽을려고 했던 그런节 다시 안 봐서 알려줘 inadequ 얘기 했어요 근데 see you 핸айте 하WS 한번 봐요. 파인애플 우스 찍을 때도 쉽지 않았지만 정답은 파인애플 아, 그래서 그렇게 딴 거구나 아, 나 물 잘 먹고 갑니다. 안녕 파이팅 파이팅 탭 뽑으려고 했어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나, 나, 나 나, 나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나, 나, 나 나, 나 나, 나 나, 나 멤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명깊었던 거는 특히 수빈이 형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급하지 않은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차곡차곡 해낼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서 천천히 꾸준하게도 되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 안 쓰여있으면 초록색 나 때리면 난 떠든다 되게 굳건하다고 해야 되나? 되게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약간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의 욕심에 앞설 수 있는데 개인보다는 되게 팀을 우선으로 생각해 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형 양심이 있다 한 번 들어봐 전 한 번 들어봐 그럼 조금씩 나도 뭐 수빈이 형이 나 없이는 뭐 전혀 일상생활을 보관했기 때문에 내 꼭 딱 나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 형 태연이에요 38 저는 그냥 태연이한테 꼭 필요한 걸로 줬어요 되게 실용적인 걸로 실용적인 썸띵 형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? 그건 아니에요 태연은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 칭찬 조금만 더 해봐요 칭찬 조금만 더 해봐요 칭찬 조금만 저는 저도 사람이니까 약간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있는데 태연이는 개인적인 욕심이보다 팀을 위한 욕심을 많이 앞세운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저 시키기 맞아요 맞아 진짜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거야 그렇지 뭐야 뭐야 나도 보여줬는데 아까 보셨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무섭네 너도 약간 디자인 나랑 어울려 오 다행이다 뭔데? 뭐 핑크색 보이는데? 요술이야 아 너무 잘 썼어 내가 또 갈빛종룡이라고 이거 달로 맞아요 또 마법사잖아요 생각보다 태연이가 항상 막 되게 굳건하고 어른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애 같을 때가 꽤 많아서 저도 되게 어리구나 싶을 때가 있는데 어리구나 약간 이런 거 들고 있는 것도 귀엽지 않을까 싶어서 예쁘네 정이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? 야 쟤 더 탁가 바보야 바로 미쳤어 신나가지고 아니 보고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지훈 자 멀쭌 멀쭌해서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 아 좋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렇게 칭찬 타임도 다 잘 가져보고 프로즈 저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